오늘은 스위당카 국기가 새로움을 향해 휘날리는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의 독립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나날이 번창하는 미래를 위한 국가의 염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염원은 스위당카에게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는 국가가 우리에게 맡긴 흔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스위당카 독립정신이 확립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성취는 평화를 위한 기회들이 공존하고, 어우러질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한 희생들은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통합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결정들을 위해 망설이면 아닙니다. 스위당카에는 오늘날까지 큰 인내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여러 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경제, 정치, 안보, 무역, 문화적인 연결들이의 결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이전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위당카에 의식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며, 번창된 삶이 평화로운 환경 안에서 생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국가를 위한 축하와 경의는, 국가를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립을 위해 싸우고 목성을 마친 모든 소녀들에게 바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스위당카에 대통령 마흰나라 아자팍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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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프라는, 마디 디 제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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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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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